세번째 사연과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닉네임 토갱이 솜사탕 주세요 님입니다. 갓 입사한 신입 직장인 별 님입니다. 저는 5월이 너무 싫어했습니다. 어린이날 지난지 일주일도 채 안된 것 같은데 조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. 생일 선물로 조카가 솜사탕 머신을 사달라고 어린이날 선물 받고 다음날부터 매일 연락이 오더라고요. 솜사탕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꼭 머신까지 사야 할까요? 라고 보내주셨네요.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그 솜사탕이죠. 원래 솜사탕이나 달고나 이런 거는 사실 엄마가 잘 안 사줬어요. 이런 거 이 썩는다고. 그렇죠. 근데 그래도 솜사탕 보면 먹고 싶죠.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장바구니 타란! 우와 이거 장비 고급 장비다. 가격이 좀 나가겠는데 오 자 이거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네 저 근데 이거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살림남 촬영할 때 그 민환이네 집에 가서 쌍둥이 애기들 이렇게 봐줄 때 아 네네네 그때 한번 만들어줘 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 할 줄 알겠네 이거 대충 기억은 나는데 바퀴야? 아 아니구나 이게 아 이거 지금 이거 설탕이 지금 이거는 하얀 설탕 백설탕이잖아요 네 근데 요새 이 설탕도 색깔 다 있어가지고 아 그 솜사탕 색깔이 딱 나오더라고 이거 어디에 설탕을 넣는 거야 일단 꽂아보세요 일단 전화로 한번 켜보자 좋아 켰고요 잠깐만 빙글빙글 솜사탕메이커 조심해야돼 네 여기다가 솜사탕을 넣고 해봐요 야야야 조심해 거기 다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냐? 아 근데 얘가 그건데 잠깐 꺼봐 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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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야 야 이 멍충아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게 이 예열이 되어야 되는 그런게 있는데 예열이 된다고? 얘가 예열이 돼야 그 다음에 예열을 하면 돌려야 되는거 아니에요? 기다려봐요 한번 봐봐요 어댑터를 연결하고 설탕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래 스위치를 온 하고 3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? 33분이요? 3분 3분 3분을 기다려야되요 여기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너무 많이 넣은거 같은데 충분해 이러면 다 튄다고 아니 충분해요 튄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튄 너해 그럼 너가 해 3분 기다려야되잖아 틀고 3분 있어야된다고 틀고 3분? 그래 간다 빙글빙글 홍사탕 메이크업 다 튄였지? 아니 됐어 충분해 됐어 이제 3분 3분 기다려야되요 나 이거 처음 보니깐 너무 신기하긴하나 제가 봤던거는 비슷하긴한데 아무튼 예열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손 닿지않게 조심하라고 주의사항이 있구요 네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이게 54840원 54840원 와 가격이 꽤 있긴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사실 솜사탕 그냥 밖에 나가서 사먹으면 되는데 네 이거 그냥 만드는거 과정을 좀 보여주는 그 애기들한테 보여주는 맛으로 그냥 하는거죠 네 이게 된다고요? 3분 지나면 얘기해주세요 흑설탕은 그리고 흑설탕은 점성이 강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얀설탕이 가장 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일로스 설탕은 불가하구요 솜사탕이라는게 그냥 진짜 설탕을 먹는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다른게 안들어가고 그렇죠 그냥 설탕 좋아했어요 어릴때 너무 좋아했죠 뜯어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응 나중에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나오는거 같아 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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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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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돌리는게 아니라 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약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bildov 이렇게 이렇게 얘를 여기서 돌리더라구요 이렇게 됐죠 됐죠 거미줄 이렇게 뭔가 모이듯이 와 신기해! 생긴다 생긴다 와 신기해 어 근데 좀 뜨거워져요 이거 모터 때문에 조심해야돼 와 너무 신기해 아 무슨 원리지 이게? 아 기계는 오래 너무 오래 켜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모터가 터질 수도 있겠죠? 대충 이렇게 한입거리만 먹어볼까요? 네 20분정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딱 한입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제 계속하면 이제 점점 크게 만들어지는거죠 와 너무 신기해 좋아하겠지 너무 신기해 음 음 음 결국 입에서 녹이면 설탕인데 어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아 맛있다 어 그치 요거지 아 아 아 아 이거는 괜찮은데? 솜사탕? 음 자 요거를 자 만약에 이제 집에 두고 네 뭐 사 이거를 사두고 집에 두면은 가끔씩 해 먹는다 안 먹는다 저요? 응 저는 안 먹죠 근데 애기들한테는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가져가서 뭐 이렇게 사면은 뭐 안 해 먹을 거 같은데 애기들이 있으면은 할만한 거 같아요 네 네 애기들 애기들 너무 좋아할 거 같아 이거 응 그냥 진짜 뭐 가끔씩 그리고 애기들이 이런거 이렇게 옆에서 자 잘 봐 하고 옆에 딱 있으면은 조용해지고 집중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시끄럽지도 않고 네 맛있다 맛있다 자 요거 한번 사도 되니 안되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솜사탕 메이커 네 하나 둘 셋 제이니 나라라 병아리님입니다 네 아 병아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 나라라 병아리 이번 여름 휴가 때 남자친구와 셀프 웨딩을 준비 중인 예비 신부 별님입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조금 더 특별한 웨딩 사진 및 영상을 남겨보고 싶은데 네 드론으로 부감샷 웨딩 사진 어떤가요? 오 좋다 오빠들이 무리 없이 조종하면 저도 남자친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들한테 먼저 부탁해 봅니다 와우 드론으로 웨딩 촬영 해주면 안되니? 이야 몇 년 전부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레저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인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드론의 경우 기존에는 고가의 장비에 조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네 극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아이템이었지만 네 최근에는 저가에 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한번 만나보죠 자 저희도 사용 가능한 아이템일지 자 장바구니 터롯 터롯 어 어 굉장히 소형 드론이네 작네 이거 괜찮네 오 이건 뭐지 이걸로 이제 조종이죠 리모컨 컨트롤기 자 이게 본체 드론 본체가 이렇게 있고 동해시가 들고 있는 이 컨트롤기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리모컨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끼우고 그 손 모양 따라 조종 가능하다고 해요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승 이렇게? 응 들면 상승 내리면 하강 그리고 어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잠만 왔나 이렇게 하면 왼쪽인가 그쵸 뭐 이렇게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해 어 원형 스틱을 아 그리고 이 아 상승하강은 엄지로 이 원형 스틱을 아래로 누르면서 앞뒤로 천천히 기울이면 상승 하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떼고 뜬 상태에서 앞뒤로 천천히 기울이면 이제 전진 후진 네 네 그리고 조회전 우회전 그리고 원형 스틱을 요 앞으로 밀면 360도 회전 네 뭐 요런게 다 된다고 해요 어려워 어려워 자 일단은 한번 일단 뭐 날리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어떻게 날려? 켜야겠죠? 켜져 있는 거 아니야? 보리 보리 얘랑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건가 지금? 지금 이렇게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돼 뭐지?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컨트롤 글을 손에 쥐고 전원을 켜고 켰어요 여기 불이 들어와요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오이 깜짝이야 오이 깜짝이야 오이 깜짝이야 이리로 와 이쪽으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야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야 야 에어컨 야야야 박살로 했다 야 야야야야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어디야 어디야 어디 왔는데 어디 하는 거야 어디야 야 저게 감독님한테 갔어 야 이리로 보내 껐다가 아 껐어 껐어 다시 다시 와 아 잠깐 뭐야 이거 뒤로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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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 데서 해야겠다 넓은 데서 이게 드론이 그래서 원래 자격증도 따고 막 해야 되는 맞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천천히 천천히 야야야야 앞으로 버리지 말고 에이 아니지 아니지 에이 아니 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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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봐 어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니 자기가 알아서 날라간다니까 어? 아니 꼭 앞으로 날라 위로 안 떠? 봐봐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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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잠깐만 어디 어디야 야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 났어? 아니 아니 떨어졌어 끄는 거 아 꺼 봐봐 아니 이거 해봐 이거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떨어졌는데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어요? 아니 아니 됐어요 자 손에 끼고 어렵네 아니 안 돼 안 돼 이걸 꾹 눌러요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올라가 자 가만히 있어 앉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리 가 앞으로 가 아니 아니야 이쪽으로 이거 이쪽으로 요 왼쪽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야 괜찮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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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? 내려와 내려와 오 내려간다 좋아 좋아 누르니까 내려오네 평평하게 잘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쪽으로 오겠네 앞으로 앞으로 내려와가는거 어떻게 한다고? 버튼 누르네 버튼 누르네 버튼 누르네 창묘 된다 야 되네 되는거 같아요 야 이거 기술을 한번 익혀봐야겠어 잠시만 360도 너무 시원해 360도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깜짝아 이렇게 했나? 아니에요 이렇게 했나? 아니에요 이거 제가 360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나? 흘렸나? 아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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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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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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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야 되는거 아니야? 이게 왜 저래? 어 하나 고장났다 잠시만 건들지마 여러분 이거 꺼야돼 꺼야돼 잠시만 조심해 조심해 야 손 조심해 야 손 조심해 앗 뜨거 아 이거 360도는 어떻게 하지? 박수 박수 다 360도 닥 스튜디오 아 Cristian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한거야 얘를 위로 올리면 줘 근데? 걸리냐?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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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설명해봅시다 해보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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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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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좀 하면 되겠다 이거 생각보다 할 수 있을만한데 연습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익힌 상태에서 요정도 한거니까 연습하면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가격이 52500원 가격도 괜찮네 근데 여기 카메라를 달아야되는거 아니야? 카메라를 달 수 있는 드론이 또 따로 있겠죠? 네네 그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연습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 셀프 그 신혼 뭐라구요? 웨딩사진? 저도 왜냐면 여행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게 아 저 드론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배경을 쫙 찍을 수 있으니까 드론이 있으면 진짜 자 이거 한번 어딨어? 사도 데니 안 데니 하나 둘 셋 데니 에잎 ίναι 에잎